반갑습니다. 파피용입니다. 오늘은 혼다 수성 딜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늘 온 것은 헌터커브 가지러 왔습니다. 새 차.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나올지도 모르는 녀석입니다. 에어커리너 흡기구가 위쪽은 나있습니다. 도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밑에 올팬 부분이라 이러나? 하부 쪽이 좀 취약합니다. 돌보리 같은데. 보호해주는 스케이드 플레이트. 튜브 타입의 스포크 힐,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 뒤에는 C125처럼 ABS은 없는 것 같습니다. 러플러도 업 타입이라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C125의 그것과 같아 보입니다. 올필파 하우징 보이고. C125 같은데 오프로드 성향의 이런 패그들을 좀 구비해둔 느낌이고. 제일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서스펜션 마운터 타입이겠죠? 일반 시티 커브 같은 경우에 아랫단 부분에서 끝나는데 스쿠터처럼 이렇게 탑브리지까지 있어서 이 위에 두 군데서 잡아주죠? 쇼바를. 조금 앞에 잡아주는 게 야물리기는 합니다. 프론트는 ABS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타겟휠 보이는 걸로 봤을 때. LED 헤드라이트. 이거는 몽키의 그것과 많이 닮아 보이고. 전반적으로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오토바이 싫었으니까 이제 출발해보죠. 전손이죠 이거는? 전손 R3 살리기? 아이고 야야 나는 안볼란다. 이런 거 치아라 야야. 뒤는 멀지 않은데 앞에가 작살이나 보네요. 아이고 야야. 야야. 어이크 작게. 야야야. 야야. 우이하다가 이랬고 이랬고. 나이 아파. 이거 아무도 안 믿어요 신기하다 라이더 그 오빠가 살아있다카나 뭐 부러진 데도 없고 철과상도 없잖아요 그 때 등에 살짝 끌고 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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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rio 슬림 Eco 슬림 아 대구가 이렇게 부자 부자 대울래 보자마자 가면 들어야 이곳이 밖에 안되는데 밥먹어 집에 밥먹어 여고 오늘 밥먹는다 집에 밥먹어 오늘은 왜 시계 두들기만 저렇게 우그라지 시켰어 마오라 마오라 순정만 해요 이거? 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들어요 진짜 뭐 달아도 뭘 켜 능전이야 탱기는 잔그만하게 마탱이가 안 내 차에 마지막 마탱이가 안 내 차에 마지막 마탱이가 안 내 차에 마지막 안녕 그동안 즐거웠다 바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막내가 얼마전에 들고왔던 MT-03을 R3로 컨버전을 하는 작업 첫 단계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사장님이 이거 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낮속에 침묵치고 올라가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저 핸들 다 닫았어요 검..검수 좀.. 네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태백서킷의 아침 태백서킷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첫 태백서킷 오픈 시즌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시즌 오픈 라이센스 데이에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크루들 참가해서 지금 태백에 넘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눈이네요 태백에는 춥습니다 비 비 비 비 비 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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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